프랙티스 12 지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딱 보니까요. A fever라는 단어가 눈에 딱 박힙니다. Fever는 열, 발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프면 나는 그것이요. 맞습니다. 선생님도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어서 이 열나는 거에 굉장히 노이로제를 느낄 정도로 굉장히 좀 민감해요. 아이들은 어린 아이일수록 열이 나는 것이 무섭고 위험하거든요. 자, 맞습니다. 첫 번째 문장. Nobody likes to have a fever. 자, nobody.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thing은 어떤 사물에 붙이는 명사이듯이 body는 사람에 붙일 수 있는 명사입니다. nobody, anybody, somebody 이런 식으로요. 그럼 그 중에서도 nobody가 붙었다는 건 그래, 인간은 인간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요렇게 생각하는, 요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이 나다, have a fever. 열이 나다, 열이 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요렇게 해석하면 된답니다. 되셨죠? but, having a fever is not always bad 했네요. 그치만 열이 나는 것이 is not always bad 했어요. 원래 여러분, not always를 살짝 가려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안 보이게 가려볼게요. 잘 보이네요. 자, not always 부분을 보지 않고 나머지 부분을 읽는다면 having a fever is bad 이렇게 됩니다. 열 나는 건 나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always가 붙는다면, 만약 not이 없이 always만 붙는다면요. having a fever is always bad. 뭐가 되죠? 열이 나는 것은 늘 나쁩니다. 그런데 앞에 not이 붙었어요. 그럼 not을 다시 살려서 해석을 해보니까 having a fever, 열이 나는 것은 늘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정리해보자면 늘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그럼 늘 나쁘다는 거예요. 늘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늘 나쁜 건 아니래요. 그러면 좋은 것도 있다란 뜻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을 때 우리가 늘 매번 나쁜 것은 아니야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전체 다 낫이라고 하는 겁니까? 부분만 낫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부분만 낫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석 잘 아시겠어요? 늘 나쁜 것은 아니야. 즉, 좋은 것도 있어 라는 해석이에요. 열이 나는 것이 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It is the body's way of killing bad bacteria. 맞아요. 선생님도 이거를 위안 삼고 그래, 열이 나는구나. 네 몸이 열심히 박테리아와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답니다. 그렇죠? It is the body's way. 그것이 바로 신체의 방식이죠. 어떤 방식이요? Killing bad bacteria. 나쁜 박테리아를 싸워 죽이는 방식입니다. When you have a fever, 자, 여러분이 만약 열이 난다고 칠 때 Your body becomes hotter. 아, 이게 뜨거운, 더운이란 뜻이고 이건 비교급, 더 뜨거운 할 때 쓰는 말인데 얘가 모음이 하나여서 너무 짧은 나머지 헷갈릴까봐 T를 하나 더 써줬네요. 한 번 더 써볼까요? Hot, 더, 됐죠? 더 더워집니다. 그렇지, 열이 나면 안 그래도 36.5도씨로 미지근한 상태인 우리의 몸이 Getting harder, becoming hotter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bacteria cannot live. 박테리아가 살 수 없어요. When the temperature of your body becomes higher. 했네요. 아, 그렇구나. 박테리아는 우리 몸에는 잘 적응하고 사나 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살면서 우리를 아프게 만들죠. 그런데 박테리아가 살 수 없을 때가 있으니 그게 바로 언제냐면 temperature of your body 여러분의 몸의 온도가, 체온이 Becomes higher, 더 높아질수록 몸에 살 수 없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박테리아를 죽이려고 우리의 체온을 올리는 거구나. So, having a fever, help. 그러니까 열이 나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무엇에 도움이 될까요? To kill bacteria. 그러네요. 박테리아 죽이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That are trying to grow in your body. 박테리아는 박테리아인데 어떤 박테리아인지 한번 설명한 거 들어볼까요? Trying to grow. 잘하다, 성장하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박테리아, 너의 몸 속에서 나 잘할 거야, 나 더 커서 너희를 더 괴롭힐 거야 하는 박테리아를 죽이는데 어때요? 도움이 된답니다. 됐어요? 그래서 when you have a fever, 열이 나잖아요? 그럼 it's a good idea to drink lots of tea, juice, and water. This helps to wash toxins out of your body.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When you have a fever, 열이 날 때 it's a good idea to drink lots of tea. 자, 보세요. 이거 it is 맞죠? A good idea. 자, 그것은 좋은 생각이랍니다. 자, 여러분. 열이 날 때 그것이 좋은 생각이에요. 어떤 것이요? 해석이 애매하네요. 혹시 우리 앞장에서 배웠던 진짜로 주어 자리에서 해석을 해야 될 건 뒤로 빠져 있는 건 아닌지. 그렇지. 너무 길어서 뒤로 빠진 진짜 주어. 모양도 투더하기 동사원형 제대로 있네요. 자, 그렇다면 drink lots of tea, lots of juice, and water를 마시는 것이 좋은 생각. 그래, 이제서야 해석이 되네. 이렇게, 이렇게 빈 껍데기 자리를 비워둘 수 없어서 쓴 가짜 주어, 가주어 뒤에 이야기하고 싶은 진짜 주어가 있죠. 진짜 주어 넣어서 한 번만 더 해석해 보겠습니다. It's a good idea to drink lots of tea, juice, and water. 다시, 많은 tea와 주스와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은 생각입니다. 이것이 helps to wash toxins out of your body. 그렇죠. 이것이 바로 앞문장. 영어에서 this는 바로 앞문장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helps, 도움이 됨됩니다. 무엇에 도움이 돼요? To wash toxins, toxin은 독소, 독성, 독소, out of your body. out of는 한 단어 from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몸으로부터 toxin을 wash, 씻어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랍니다. 그렇죠? 자,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볼까요? If you're hungry,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it is recommended to have a bowl of onion soup two or three times a day 했어요. 와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배고프면요. recommend가 추천하다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다로 쓰인 게 아니라 be와 ed가 만나서 추천되다로 바뀌었는데요. 배가 고플 땐 그것이 추천됩니다. 또 어색해. 나 이거 느낌이 또 왔어. 그러니까 그렇지. To have a bowl of onion soup or two or three times a day. 긴 진짜 주어가 뒤로 빠져 있고 얘는 의미상 별뜻 없지만 자리를 채워주는 가주어였던 거죠. 그럼 우리 진짜 주어, 진주어를 넣어 해석을 해봅시다. 자, 배가 고프면 양파수프를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먹는 것이 추천된답니다. onion soup makes the body sweat and this also helps to remove toxins. 양파수프는 만들어요. 됐어요? 몸 땀 흘리다. 자, sweat란 단어는 땀 흘리다입니다.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양파수프가 만들어요. 그런데 무엇을 만드는지 정확한 타겟을 잡기 위해 보니까 아, 이 타겟이 되는 목적어 the body, 몸을 만든답니다. 그런데 땀을 흘리는 것은 onion soup인 주어예요? 아니면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이죠? onion soup, 양파수프가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땀을 흘리겠죠? 그러니까 이 sweat는 누군가를 꾸며주기 위해 오긴 왔는데 누구를 꾸며줘요? 그렇지. 앞에 있는 body를 꾸며주러 왔습니다. 마치 주어가 동사, 주어와 동사 관계인 것처럼 해석하면 해석이 부드럽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양파수프는 만듭니다. 몸이 땀 흘리도록 옳지. 잘했어. 그리고 이것이, 앞부분 앞문장이 also helps to remove toxins 했네요. 그럼 우리가 턱신을 제거할 수 있는, 몸에서 씻어내고,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두 가지 나왔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그래요, 여기요. 많은 티와 주스, 워러를 마시면 독소가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답니다. 또, 어니언 수프를 먹고 몸이 따뜻해져 열이 내는 것이 또한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Drinking Hot Ginger Tea, 한 마가지 방법을 더 얘기하나 보네요. 진저는 생강이고요.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는 것 또한 Good for cooling a fever. 됐어요? 아, 그렇다면 몸이 막 땀을 흘렸고, 몸이 막 열이 오르고 했을 때 따뜻한 Ginger Tea, 생강티를 마시는 것이 또한 좋다고 하네요. 어떤 열이 났을 때 열기를, 식, 히다, 열기를 내리면서 독소를 몰아내는 데 좋은 역할을 하나 봅니다. 자, 그럼 이 글은 우리가 열이 났을 때, 박테리아와 싸우느라고 열이 올랐을 때 우리 몸에 그 독소, 박테리아 독소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네, 우리는 13, 13번째 지문으로 가겠습니다.